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던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의 날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발 웃음을 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았어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불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소중한 건가 You're the one who is rich 소중한 건가 You're the one who is rich та